강원 동지 여러분, 힘찬 말씀 보내주십시오. 대표 종련을 선언합니다. 후보자별 충청권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9,401표, 득표율 15.3%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6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0,645표, 득표율 47.8%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6,556표, 득표율 36.7%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대 대통령 선거보다 선축을 위한 충청권 정상 전망을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보들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예사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님, 홍재영 주당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자, 이제 후보들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예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예사드리겠습니다.